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요거 마피아가 한 거거든? 자, 우리 마피아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 보도록 하자. 자, 우리 마피아. 자, 요거 우리 피아가, 피아피아 마피아가 한 거거든. 40짜리 카타쿠리 했네. 얘 이거 메달 끼고 한 건가 모르겠네. 자, 마피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카타쿠리로 한 번 보도록 하자. 아, 공속이 느리네. 한 방 한 방 세게 때리는 스타일이네. 그렇지, 공속이 좀 느리지? 노메달이야? 자, 노메달이래. 레벨 40에 노메달이야 지금. 공속이 느려. 아, 이거 2연타였구나. 어, 내가 몰랐네 이거 2연타인지. 아, 이거 2연타였네. 도넛 돌린 다음에 밑으로 찍어주는 거까지. 야, 나 이거 2연타인지 몰랐다 이거. 아, 이거 데미지 많이 못 주네. 이거 옛날에 직원 연타 때린 그 로브르츠 느낌이랑 비슷한데? 블랙밤바의 느낌도 좀 있는 거고. 그치? 뭔가 진짜 뱀는 느낌 많이 나. 이거 진짜 스네이크맨 느낌 많이 나. 근데 공격 속도도 비슷해. 어. 원, 투, 파이썬 비슷한 거지. 그치? 원, 투. 다시 돌아서. 자, 연타 날려줬는데 이거 데미지 얼마 안 나고. 그치? 어, 공속이 좀 아쉬워. 자, 원, 투. 크게 한 방. 진짜 이거 스네이크맨 향상에 비슷해. 하나, 둘. 하나. 하나. 다시 봐봐, 여기서. 자, 원, 투. 원, 투. 되게 이게 자세가 좀 복싱이야. 이거. 도넛에서 치는 거까지. 어, 요 스킬 괜찮네. 나쁘지 않네. 맞아, 나도 개인적으로 스네이크맨도 좋아. 아, 이거 연속으로 때리는 요거는. 스읍.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먹고. 자.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자. 봐봐. 때리는 게 똑같애. 원, 투. 파이썬. 그치? 스네이크맨이랑 비슷해. 자, 원, 투. 파이썬. 그치? 이게 너네가 애니를 봤으면 알겠지만. 저기 각성 카타쿠리가 스네이크맨이랑 싸우잖니. 그래서 전면전을 펼친 캐릭터랑 조금 비슷한 컨셉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나와있는 스네이크맨이 이 카타쿠리랑 싸우는 스네이크맨이랑 복장이 똑같거든. 응. 응. 그치? 너네가 말한대로 신키드는 진짜 나한테 희대의 통수였어. 자, 원, 투. 때리고. 자, 여기서 원, 투. 때리고. 자, 스네이크맨이면. 자, 여기서 원, 투. 자, 어. 어. 이거 스킬 괜찮.. 요 스킬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애. 그치? 응. 어, 참절독 무적 참고하라고? 어이, 그래도 우리 마피아 잘하네. 자, 두 번째 버기. 마피아 몇 명까지 잡을 수 있을까잉? 자, 원, 투. 원. 자, 여기서도 원, 투하고 때려주고. 자, 돌아서 원, 투. 참절독 할 때 무적이래. 스킬 괜찮은 거지, 그럼. 그치? 자, 원, 투. 가고요. 아, 이게 데미지가 엄청 안 먹네. 나중에 뭐 스킬 풀업하고 공격력 메달 멀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아쉽다잉. 근데 지금 레드가 없어갖고. 응. 자. 응? 응? 진짜 여기, 정말, 정말 짱이 나는 요거. 스모카. 모카모카 스모카. 아, 데미지가 너무 안 먹어. 응. 자, 원, 투. 가고. 자, 여기서도 원, 투. 가. 원, 투 가고. 원, 투. 가고. 그니까 데미지가 좀. 야, 그래도 스킬인데 데미지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저거 한 방 맞고 바로 죽네. 자, 이제 빅맘을 한 번 보도록 하자. 자, 다같이 한 빅맘 볼게. 음. 빅맘은 좀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자. 자, 요거는 하비채널 레드. 자, 하비채널 레드가. 빅맘 뽑자마자. 지금 가준 건데. 레벨이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한 번 보자. 총 4분짜리 영상. 출발. 자. 자. 아, 근데 치. 야, 사이즈가 왜 이렇게 크냐. 그치. 빅맘 엄청 크네. 야, 이거는 뭐 거의 신 아니냐? 어. 하나. 이거 근데 레벨 1짜리 같진 않아, 그치? 조금 키운 것 같아. 어. 뭐야, 때리지 않아도 그냥 데미지가 이렇게 가네. 야, 개꿀이다. 진짜. 야, 진짜 괜찮다. 야, 이거 뭐야. 와, 야, 이거.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야,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야.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좀 별로지. 아, 나폴레옹이. 아, 야, 근데 진짜 좋다. 야, 이거 진짜 좋잖아. 야, 일단은 범위가 달라. 야, 일단은 범위가 달라. 야, 공격 범위가 달라. 이거 거의 뭐 빗자루야. 청소하는 것 같지 않냐 이거? 와. 야, 역시 내가 말했지. 배고픈 빅맘, 공복 빅맘은 그 누구도 때려나 볼 수가 없다고. 와. 이야, 씨. 이야, 야, 초패키는 다 이유가 있어.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태용아, 이거 청소각이야, 청소각. 청소부지, 이건 무슨. 야, 이거 100명 다 잡겠는데, 이건? 자, 나폴레옹 스킨 한 번 다시 보자. 어떤 느낌인지. 그래, 여기 한 번 보여줘, 나폴레옹 스킨. 아, 그러네. 조금 아쉽네. 샹스랑 동급이다. 와, 야, 진짜 괜찮다. 아, 50개 남은 거 그냥 쓸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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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정기의 정기로 응수. 이야. 와. 와. 와, 쩐네이.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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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부 아니냐, 이정도면? 와, 야, 이거 핵 청소부다, 이거는. 야 공키 50개 그냥 한 번 더 쓸 만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청소부수 이게 야 장난 아니네 와 대박이여 아 요거 데미지가 좀 아쉬워 그지? 어 야 워어씨 다 잡겠네 이거 자 사방싸움 아 에이스랑 같이 나왔네 야 사방싸움 치열하죠 야 야 100명 클리어 양파구우수 야호 숫자